지금부터 우리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또 하나 배울 겁니다 바로 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반복문이라는 걸 배우고 리스트와 반복문을 투입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특정 디렉토리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글 목록을 가져와서 그것을 웹 페이지에 뿌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파이썬의 홈페이지인데요 리스트라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배우면서 동시에 파이썬의 문서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는 시간을 가져보죠 파이썬의 다큐멘테이션, 문서라는 뜻이죠 여러 가지 형태의 문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파이썬 3.docs 문서들이라는 뜻이죠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문서가 나옵니다 여기는 문서들, 저도 잘은 몰라요 저는 파이썬의 아주 능숙한 사용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여기 튜토리얼이라는 것과 라이브러리 레퍼런스, 랭귀지 레퍼런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이 갖고 있는 각각의 기능이랄까요? 한번 끝 볼까요? 파이썬에는 어떠한 데이터 타입들이 있는지 또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이라는 뜻이죠 즉, 재사용할 만한 기능들을 마치 도서관처럼 잘 정리정돈 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랭귀지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파이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법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이전에 배웠던 여기 이품은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울 포문 이러한 파이썬의 문법들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부품을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의도에 따라서 합성할 수 있는 결합 방법이 랭귀지 레퍼런스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튜토리얼 튜토리얼은 이제 수업이라는 뜻이죠 튜토리얼은 라이브러리 레퍼런스에 있는 부품을 랭귀지 레퍼런스에 있는 결합 방법으로 결합할 때 어떻게 결합하면 되는가에 대한 일종의 레시피가 들어 있는 것이 튜토리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튜토리얼을 보시면 안타깝게도 한국어로는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 보면 파이썬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가에 대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얘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여기 있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를 클릭해보면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리스트 섹션에서 리스트라는 데이터 타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리스트는 compound data types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pound는 복합적인 이란 뜻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데이터 타입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복합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리스트와 관련된 문서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석해 나가면서 리스트라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이제부터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리스트만큼이나 아니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문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서 보는 방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